여러분의 계절을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11시 방송 힘차게 출발합니다. 저는 1시간 동안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오늘 그래도 시장이 약세를 뜨기도 했었지만 장중에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고요. 코스닥도 이제 강보합권으로 들어섰습니다. 미국에서 GDP 확정치가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됐고 고용도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죠. 이렇게 미국 경제가 강한 흐름이 예상보다 길게 지속이 되면서 금리 인상, 긴축에 대한 베이스를 더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징후로 읽힐 여지가 생겼습니다. 강달러 현상, 달러 선호 현상이 재개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장중 1,320원 선을 재돌파했는데 5월 30일 이후 거의 한 달 만에 재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눈에 띄는 움직임은 자동차 관련조에서 나오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렇게 시장에 관한 간략한 이야기, 오늘 환율 얘기, 그리고 네올 매매법과 히든 공략주까지 가져가 보겠습니다. 머니 키워드림 1시간 동안 진행할 이정혁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 이정혁입니다. 그건 너, 바로 너, 그건 너, 너 때문이야. 매번 원맘만 하시는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매매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혼자서 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내용 준비를 했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제가 어제 장 끝나고 나서 동영상 따로 찍어서 올려드린 거 확인들 하셨죠? 해서 무려 한 30분 정도 되는 영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영상들 또는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공부하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한 종목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앞으로 종목을 선정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매매 포지션을 잡고서 매매를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놓으시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 아침에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거하고 뉴스하고 함께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한 8시경 정도면 제가 이 내용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출근하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시면 해외 증시에서는 대형 은행들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경착륙과 경기 침체를 우려했던 목소리가 조금씩은 작아지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경기 지표가 회복력을 암시하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기술주의 하락을 방어를 했는데 애틀랜타 연준 총재가 어떠한 발언을 했느냐. 금리 인상을 예견하지는 않지만 향후에 내년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도 않는다라는 발언으로 파월이 가지고 있는 극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조금은 지적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계속되었던 매도세로 인해가지고 어제는 굉장히 좀 재미가 없던 조금은 지루했던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의 주인공은요. 여러분 외인이에요. 외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인들의 놀이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환율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FOMC까지는 분명히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하면서 오늘 체크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는요. 여러분 환율이에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수를 보지 않고 환율을 체크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여러분 눈 감고서 자갈바 위험한 행길가를 돌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환율을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국 기준금리와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 2년 2년물이죠. 채권.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미 야 너 니네 내년에 인상할 거 아니야? 기준금리 막 인상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우리 지금 현재의 환율이 제가 가지고 왔을 때 1321원대 이렇게 캡쳐를 해왔는데 자 보시면은요. 1322원을 돌파를 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한 가지를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아니 매니저. 아니 근데 말이야. 맨날 환율, 환율, 환율 하는데 말이야.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한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세한 포인트는 여러분들과 함께 노란톡방에서 학습을 진행을 하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편한, 정말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임스, 앨리스, 마크 얘네들이 다 달러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신한은행, 하나은행 가가지고 환전을 했어요. 해가지고 열심히 막 투자를 해요. 그래서 수익을 이만큼 만들어놓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와가지고 어이 김대리 나 이거 다시 환전해줘 했더니 환율이 올라가지고 오히려 돈을 더 내야 돼.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외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 시장이 들어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리고 현재 투자되어 있는 금액도 빨리 빼서 나가려고 하겠죠. 거기에다가 미국에서 금리를 더 준대요. 달러는 여러분 기축통화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절대로 망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 있는 자금을 빼서 가기 때문에 다시금 환율은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시장에는 힘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요. 여러분 오늘의 이슈예요. 공포에 매수하고 뉴스에 팔아라. 누군가 다 들어보신 내용이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던 내용이에요. 야, 공포에 사서 뉴스에 팔래.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차트 보고 있거나 이렇게 뉴스 보고 있거나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 듣고 있으면 어디에서 사요? 뉴스에서 사요. 그리고 나서 공포에 어떻게 해요? 손절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행동하는 것에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의 총 인원의 5% 정도, 4에서 5% 정도 되는 투자자들만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겁니다. 기본 등, 기본서부터 여러분들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길 바라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하얀, 그렇죠? 자, 소금이에요. 소금.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말씀드렸죠. 아니, 집에 갔더니 20kg짜리 포대가 이렇게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야, 이거 쟁여놔야 된대, 뭐 해놔야 된대. 나라에서 400만 톤, 500만 톤을 막 풀어도 몇 시간 만에 동이 나버려요. 자, 거기에 관심이 분명히 쏠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어때요?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분명한 큰 물량들이 있을 텐데 이 물량들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관심 종목으로 풀무원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풀무원 차트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이 정말 수상하죠? 여러분들 항상 저와 함께 공부하실 때에는 차트는 길게, 아시겠죠? 차트는 길게 놓고 보시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 부분만 보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현재의 주가의 위치를 차트를 길게 해야지 보이지. 그래야지 여기가 고점인지 여기가 저점인지를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해서 여러분들 지금 고점 라인에서 우리 공부한 대로 추세 한번 그어볼게요. 자, 여기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를 한번 쭉 그어보세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단에서 저점이 나왔죠?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는 이렇게 추세를 한번 그어보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추세를 뚫지 못하고 정말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와 있던 물량,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들어와 있던 물량, 여기에 들어와 있던 물량이 있는데 과연, 과연 누구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풀무원이 가지고 있는 총 주식수, 그리고 거기에서 유통 주식수를 딱 계산을 해보면 의미 있는 거래량이 체크가 되더라. 그렇다면 누군가가 해먹고 나갔을 것인데 누가 해먹고 나갔냐 이거예요. 누구냐 이거예요. 나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주머니에 쟁여놓고 있고 소금 이슈가 지금 한 번으로 끝날까요, 여러분? 실제로, 실제로 만약에 방출이 정말로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구매하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큰 상승이 한 번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어제 우리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공부할 거고요. 거래량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하락을 하는데 보시면 하락을 하는데 거래가 실려요, 안 실려요? 안 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무서워서 던졌어야 되는데 던진 거예요, 안 던진 거예요? 아주 작은 물량으로 눌러버린 거죠. 우리한테는 기회가 온다. 공포에 매수를 해야 된다. 공포에. 야,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9천 원까지 빠지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여러분 만 원에서 9천 원 빠져봐야 몇 프로입니까, 괴리율이? 분할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해서 여러분들 지금 자리를 보시면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함께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 자리 나오죠? 나오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네오블룸의 자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지금 현재 혹여라도 윗부분에 들어가서 자칫 잘못 들어가셔서 손실 중이신 분들도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색깔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홀딩스예요. 마찬가지로 항상 차트는 어떻게? 길게, 길게 보시는 거예요. 자, 길게 틀어놓고 나서 거래량이 터진 위치에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그리고 나서 고점과, 어디요? 고점과, 전 고점을 이어주는, 고점들을 이어주는 추세 라인을 한번 싹 그어보세요. 싹 그어보시면 이런 식의 추세가 그어지실 겁니다. 자, 그럼 하단 부분에 있는 추세도 한번 그어봐야 되겠죠? 저점을 얘네들이 딱 잡아줬어요. 아이고, 고마워. HTS, MTS 너무 고마워. 갑자기 현숙이 나왔어요. 그래요? 자, 저점과 저점을 쭉 이어주는 추세 라인을 그어보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살포시 우상향으로 틀어놓았다. 그렇다면 왜, 왜 이렇게 틀어놓고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졌느냐 이거죠. 이거를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해먹고 나갔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모았을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모았겠죠. 세력들이 야야야, 내놔, 내놔. 쫙 매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빵 터트렸는데 나오는 물량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끝내지는 못했다. 만약에라도 여기에서 해먹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해먹었다라고 하면 설거지 캔들이라도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세력이 여러분, 8,000원에 모아가지고 만 원에 해먹습니까? 2,000원 뛰게 하려고요? 에이, 인건비도 안 나와요, 여러분. 사무실 임대료도 안 나옵니다. 접대해야 되죠. 자기네들 술 마셔야죠. 안 돼요, 안 돼. 대상홀딩스 마찬가지로, 우리 공부했던 대로 뭐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차고 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힌트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오픈방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걸 딱 보면 정말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흔히 얘기하는 주린이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초심자분들께 분명하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내가 말이야 주식 5년 했거든, 내가 말이야 주식 10년 했거든. 경력 다 필요 없습니다. 수익을 잘 내셔야 돼요. 주식은 수익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존에 했던 매매 패턴들 가운데에서 내가 나만의 기준이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어제 제가 이거 자료 준비하고 이런 내용들 하느라고 저녁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계속 일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 원포인트 강의 올라오면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거래량, 이평선, 재무제표, 추세선, 매직기간. 이 정도만 체크해놓고 매매하셔도 손실을 정말 많이 줄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쯤에서 아니, 빠박이 저기 뭐야. 매니저. 아니, 근데 그 맨날 얘기하는 그 노란톡방은 그거 뭐야?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들어오시면 우리가 여러분들께 동영상 강의도 올려드리고 함께 매매하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입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아름다운 우리 아나운서 분께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법 지금부터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QR코드 입장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이정혁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열리는 QR코드, 지금 TV 화면 아래쪽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네모난 부분,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을 실행한 후에 이 네모난 부분이 카메라에 들어가도록 인식을 시켜보시면 휴대폰 화면 위에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곧바로 익명의 채팅방으로 입장이 되고요. 이때 참여 코드 7788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7788 입력하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QR코드가 나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메시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 100원의 비용은 발생합니다. 샵 3772번으로 전송하실 때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오픈 채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마찬가지 참여 코드 7788을 입력하고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이곳에서 여러 가지 강의 자료들 그리고 전문가님과의 소통까지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네올 매매 기법 그리고 패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죠. 아래 칸과 윗 칸에 물찼을 때 매수 그리고 공포에 매수하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 공부하려면 이제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보죠. 여러분 이 매매 기법? 매매 패턴? 이것은요. 공부를 하면서 찾게 된 방법이고 또 함께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아니 누가 자기가 매매하는데 이거는 뽀식이야, 이거는 순돌이야 이렇게 이름 누가 지어놓습니까? 그죠? 그냥 공부를 하다 보니 함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매매를 하다 보니까 내려올 때 매수하니까 올라가던데요, 매니저님. 그래서 내올 매매가 된 거고요. 제가 예전에는 이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전업으로 하기 전까지는 보험회사에서 무려 15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 계셨던 분들 아마 보시면 왜? 어려서부터 머리가 이랬으니까요. 아마 개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치킨 장사도 했었고요. 여러분들 꿈을 꾸죠. 누구나 치킨 하나 차리겠다. 그런데 다 해먹었습니다. 왜? 결코 어떤 사업적인 능력이 아니라 어떠한 급여만 받아가지고서는 이거 살아가기가 좀 힘들겠다고. 그래서 재테크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다가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손실이 너무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 수익 나는 거는 작아요. 그런데 손실은 이마만큼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자꾸 한 방짜리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그때서부터 일확천금을 노리게 되고 한 방을 바라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매매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네올 매매는 뭐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부를 해서 찾아낸 패턴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직관적인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물론 볼린저 밴드 필요해요. 피보나치 필요해요. 일목균형표 필요해요. 다 필요합니다. 매물 때 차트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하지만 정신없어. 깨끗한 백지화면에다가 선세계만큼은 끝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서 매매하실 수가 있어요. 남들 만 원 주고 산 거 저는 우리는 오천 원 주고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점 그게 바로 이 네올 매매의 가장 큰 매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친구가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저기 엄마 저기 정혁이 빚 좀 주세요. 엄마 정혁이 드라이기 좀 주세요. 여러분 제가 빚이 있겠습니까? 드라이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방에는 돌돌이도 없어요. 왜? 빠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내가 어떤 스타일의 투자를 좋아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지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지를 반드시 설정을 해놓으시기 바래요. 오늘 오후에 저희 방송 끝나고요. 오늘 오후에 방송 끝나고 바이크 인수하러 갑니다. 여러분들과 약속했죠? 이 놈 하나 더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표 세우시고 나서 노란톡방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단기 투자를 좋아하는지 장기적인 종목을 좋아하는지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를 해놓으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해서 단기 투자를 한다? 칼같이 대응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한다? 느긋하게 마음 먹고 계세요. 느긋하게 마음 먹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조급한 거는 내가 조급하지 종목은 조급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라면물은 끓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체크를 하고 매매를 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 여러분 거래량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시나요? 어쩔 수가 없죠. 속일 수가 없어요. 거래량은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하얀 눈길 위에 발자국이 있는 것처럼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상승장에서는 보시면 상승장에서는 거래량이 상승장에서는 거래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 하락장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한다. 다 그렇다. 수학 공식처럼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거래량이 막 증가를 해요. 막 올라가는데 상승 추세로 바뀌었는데 아래에서 거래들이 막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 거는 긍정의 신호로 일단은 보시면 된다. 다만 예외적인 것들도 있죠. 아니,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서 빵 터졌는데 이 고점에서 거래가 막 터져요. 이러한 것들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완만한 곡선으로 추세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밑에서 계속 받쳐준다. 긍정적인 신호로 보셔도 되는 겁니다. 해서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크다. 반대로 하락장, 이게 중요한 거겠죠. 우리 어제 시장에서도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종목들이 아마 조금씩은 손실권으로 바뀌신 종목들이 있으실 건데요. 하락장에서가 여러분 중요해요. 뭐예요? 거래량의 증가가 하면 위험신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락을 하는데 반대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래가 막 실려요. 거래가 위험신호로 보셔야 된다.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아, 옆집 아저씨, 박씨 아저씨, 최씨 아저씨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매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빠져 있을 때에는 과연 거래량이 얼마만큼 나왔는지를 한번 체크를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래량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셔도요. 충분히 시장 대응하는데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자, 보시면 예시 종목입니다. 자, 얘가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오다가 상승을 뻥 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거래들이 막 실리고 있어요. 물론 고점에서 터진 거래량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릴 때 보세요. 내려올 때, 내려올 때, 내려올 때. 거래량이 만약에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 거래가 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거래가 나오지 않고서 상승하는 추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도 한 번 볼게요. 자, 이 종목도 엑스페릭스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을 왜 가지고 왔느냐. 자, 얘는 무상증자 이슈가 있죠. 그래서 권리락을 맞았는데. 자,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제가 이런 종목 나오면 뭐라고 말씀드리나요? 네, 여러분 째려보세요 말씀드리죠. 왜? 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뭐를 더하기, 빼기만 잘해도 수익을 낸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제, 그죠? 수익을 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잡았을 때 최소 15% 이상의 수익을 달성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아래에서 나오는 거래량들을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 하락하는 종목이 있는데 거래가 실린다? 어, 야야,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어, 무언가 지지 라인이 계속 이탈이 되네?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훈 하나택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요, 여러분. 똑같은 거였습니다. 더하기, 빼기만 잘하셔도 이러한 종목들이 나타났다. 종가에 찾는 거예요. 3시 이후에 딱 찾아보잖아요. 나옵니다. 공짜예요, 공짜. 물론 들어간다고 해서 다 수익 나는 건 아니지만 그 기준에 맞는 종목들을 들어가시잖아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동훈 하나,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하락을 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차트. 자, 이 은봉이 있던 날, 이 날이에요, 이 날. 자, 만약에 정말로 무언가 큰 문제가 있었거나 이 종목을 위에서 털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 거래가 실렸어야죠. 누군가는 지금 들고 있는데 거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그렇죠. 눌러놓는 거예요. 모든 종목들을 여러분들 하락할 때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 포인트가 분명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니, 매니저님. 아니, 내가 한 15년을 했는데 말이야. 한 책을 한 20권을 읽은 것 같아. 네. 근데 이상하게 수익이 안 나아. 어떻게 하면 좋겠어? 책은 몇 권 읽고 유튜브 강의 몇 개 본다라고 해서 수익 나는 시장이면 우리 투자자들 다 부자되어 있어야 되겠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바로 더하기. 곱하기 필요 없어요. 나누기 필요 없습니다. 빼기. 이거 지금 배우신 분들 계시거든요. 더하기, 빼기. 맞죠?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이거 배우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종목. 어, 매니저님. 이거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딱 보죠. 아, 좋습니다. 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어요. 더하기, 빼기만 잘하셔도 괜찮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모든 종목에는 핸들링을 하는 주체가 있어요. 주체가 있는데 이 주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들을 우리는 세력이라고 불러요. 이게 기관이 되었던, 외인이 되었던, 큰손 형님들이 되었던 이들을 우리는 세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도 뭘 가지고 해요? 그냥 뭐 땅 파가지고 합니까? 아니에요. 본인들의 뭘 가지고, 돈 가지고 하는 거 투자, 금 가지고. 그러면 이 친구들도 뭐가 있겠어요? 평단이 있겠죠. 그렇죠? 자기네들이 모아놓은 평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평단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과 저점, 그리고 기준 캔들을 딱 파악을 하면 아, 얘네들 평단이 대충 이 정도가 되겠구나. 플러스, 마이너스 10%권에만 들어가더라도 그들의 평단에 맞게끔 10%권에만 들어가도요. 여러분, 수익 납니다. 자동차에 고급류 넣어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 아내한테 멋진 명품백 하나 사줄 수 있고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멋진 데 가서 좋은 소고기 한 번 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해서 노란톡방에 오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고요. 자, 매니저님. 제가 투자금이 한 300 정도 있는데요. 300만 원 가지고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소액자인데요. 저 100만 원 가지고 해도 될까요?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서부터 100만 원, 천만 원, 억 단위로 누가 합니까? 한 주씩 하세요, 한 주씩. 한 주 가지고 연습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승률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붙잖아요. 그럼 그때 가면 투자금이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로또가 되고 싶으신 분들. 로또 안 사시죠? 로또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로또가 돼요. 5등이 됐든 4등이 됐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 아시겠죠? 공부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 맛만 머금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픈톡방으로 꼭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픈톡방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기본 학습. 자, 너 자신을 알아야 되고 재테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추세성과 변곡점은 무엇이고 지금 방송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만 여러분들께 함께 하고 있는 거고 실전 학습에서는 최소한의 체크리스트. 그리고 수익을 길게 가져가고 손실을 짧게 가져가는 방법. 내일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방법. 그리고 뭐예요? 소액으로 시작하자. 이러한 내용들. 기본 학습과 기본 학습 이후에 실전 매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경험을 쌓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몇 주씩? 한 주 내지는 두 주 가주만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제 갑자기 막 의욕이 불타요. 야, 좋아. 나 저기 빠박이 저 매니저하고 함께 공부 좀 해봐야 되겠어. 라고 의욕이 넘치시는 분들. 퇴근하시고 나서 화장실에서 5분만 벽타기 하시면서 내용 보셔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해서 지금서부터 우리 이쁘고 깜찍하고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우리 아나운서 분께서 오픈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으니까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이 QR코드 열어드리고 있죠. TV 화면 아래쪽 오른쪽에 네모난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보시기를 바랄게요. 굳이 촬영하지 않고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유입이 되고요. 이때 참여 코드를 입력하라 하는 메시지 창이 뜰 거예요. 그 메시지 창에 7788 숫자 4자리로 7, 7, 8, 8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됩니다. 익명으로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토론도 해보시고요. 또 무료 강의 커리큘럼도 만나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QR코드가 나는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여전히 이용하셔도 됩니다. 문자는 샵 누르시고 3772번,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전문가님 성함, 이정혁 세 글자 키워드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신으로 링크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이 링크 역시 마찬가지 방으로 들어오는 링크입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7788 적는 거 잊지 말고 입력해주세요. 네, 지금 노란톡방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고 계신데 공부하고 있다라는 애기 주린이님도 보이고요. 그리고 꿀잼입니다. 전문가님, 강의 오늘 방송 감동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혁 전문가님,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우리 빠지는 거는 머리밖에 없습니다. 주식이요, 여러분.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시면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혼자서 종목 뽑아서 하실 수 있습니다. 어정쩡한, 이상한 그런 종목 받아가지고 괜히 손실 보지지 마시고요.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다니까요.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저 욕 많이 먹을 겁니다. 유사토시 자문서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야, 저거 뭐야? 막 이럴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 사이버 머니가 아닙니다. 법륜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딱 부러지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 다리야 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그래도 다른 한 다리가 남아있어서 다행이네. 행복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가 아무리 계획해봐라 이놈아.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예요? 노력은 하고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일어서서 매매하실 수 있게끔 차트 매니저가 도와드릴 테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한번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다. 자, 이렇게 강조를 막 하는데도 소개팅 한번 얘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농담이에요. 자, 아들에게만 알려주려 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저는 아직.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렇죠? 하단에 침수 구간이 생길 거예요. 자, 물이 물속에 빵 빠졌어요. 그러면 숨쉬기 위해서 올라와야 되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본인이 잠수했으면 올라와야 돼요. 그 구간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조정의 구간이다. 자, 하락되어 있으면 분명하게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가라앉지 않는 이상 올라와요. 자, 상단에 화살표가 보이면 빨간색 화살표가 이렇게 보이면 뭐라고요? 홀딩하는 거예요. 홀딩. 화살표가 보이면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아무리 좋은 타점에 들어가 있어도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에요. 내 지갑에 꽂혀야지 내 돈입니다. 아시겠죠? 해서 5%, 7%, 10%에는 무조건 절반 비중은 다 매도하셔라. 비중의 절반은 무조건 매도하셔라.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것도 어제 늦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종목들 살펴보다가 본 종목이에요. 자, 네올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족해야 돼요.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추세라든가 재무라든가 변곡점이라든가 지금 여러분들과 방송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기준들에 부합을 해야 됩니다. 자, 했어요. 자, 그러면 고점에서 한번 우리가 딱 추세를 한번 이렇게 그어보자고요. 이렇게도 그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실제로 한번 그어보세요. 추세가 하락하던 추세를, 그렇죠? 하락하던 추세를, 하락하던 추세를 어떻게 했어요? 변곡점. 즉, 저점이 발생된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래에서 변곡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저점을 왜 높여가고 있느냐 이거죠. 자, 저점을 왜 높여가고 있는지. 왜 높여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 거래량까지 들어왔어요. 우리 공부했어요, 여러분. 추세. 우리 방송에서 추세 공부하고 있고요. 추세. 그리고, 자, 그리고 거래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거래량. 자, 그러면 의미 있는 거래량이 땅땅땅땅 나왔다 이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뭐예요?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 매수짜리 나왔죠? 매수짜리 나왔죠? 자, 잡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서도 나왔었네요. 그죠? 위의 칸과 아래 칸에, 위의 칸과 아래 칸에, 위의 칸과 아래 칸에. 타점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시는 거라고요. 너무너무 쉽게 매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종목이에요. PSK. PSK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고점에서 전고점까지. 이 라인까지 그으셔도 되고요. 이 라인까지 그으셔도 되고요. 이 라인까지 그으셔도 돼요. 전고에서 쫙 라인을 한번 쫙 그어보세요. 공부하시는 분들 쫙 그어보시면 이 추세 라인 이하로 이 추세 위로 올라온 자리가 이 자리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지 이 저점이 만들어져 있을 때 고점에다가 그어버리면 여기도 변곡점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점에다가 라인을 쫙 그어보세요. 어? 야, 니네 참 신기하다. 아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돌려세운다고? 야,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인이 절대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캔들 공부할 때 어떤 거 공부했어요? 세력 진입 캔들을 공부하죠. 세력이 완전히, 완전히 작정하고 진입한 캔들들 찾아내실 수 있다니까요. 네,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더욱더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아, 니네들 지금 관리하고 있구나. 오케이. 니네들 얼마야? 평단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10% 안에만 내가 딱 들어가면 기뻐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돼요. 아시겠죠? 자, 해서 보니까 추세가 확인이 되었어요. 저점 라인 확인되었습니다. 추세 확인되고 저점 라인이 확인되니까 어때요? 자, 여기에서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 계속 타점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올라갔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계속. 자, 그러면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부근에서, 이 부근에서 우리 또 더하기 빼기 또 추격할 수 있죠? 공부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종목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자, 인텍 플러스예요. 인텍 플러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어디에서 해야 한다?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변곡점이 발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변곡점이 발생을 했다. 오케이, HTS, MTS에서 너무 친절하게 알려줘. 아이고, 박사장님, 여기 최저가가 얼마예요? 하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점에다가 쫙 선을 그어보세요. 아, 너희들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구나. 변곡점이 발생을 하면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틀어졌구나. 더 이상 하락은 하지 않는구나. 밑에서 받쳐 올리고 있구나. 어제 제가 슈퍼맨 흉내 내드렸죠. 자, 그러면 이 추세라인에서 매매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제가 다 해봤다니까요, 여러분. 네, 아니야, 아니야. 자, 보세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딱 물이 찼는데 빠지는 것 같아. 아, 무서워요. 공포에 매수하시라니까요. 공포에 매수하는 겁니다.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찬데서 매수. 자, 하고 났더니 뭐가 떴어요?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죠? 화살표 보이면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홀딩하는 거예요.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5, 7, 10%에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 마음 편안하게 매매하시는 겁니다. 정말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들어오시자마자 그거 주세요. 안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뭐 매매기법 주세요. 안 드려요. 공부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일주일에 10분씩 선착순으로 USB로 먼저 보내드리고요. 그 이후에 선착순에 못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USB는 안 드려요. 그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 항구정자금융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추세 확인했죠? 그리고 저점 라인에서 저점을 올려가고 있는 거 확인하셨죠? 그러면 저점 올려가고 있잖아요.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겁먹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물찬 자리를 찾아서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수익을 쉽게 낼 수가 있다. 다음에는 여러분, 이렇게 윗꼬리만이 달리는 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윗꼬리만이 달리는 거. 우리 이것도 전문이죠. 맞죠? 최근에 경창산업, 일정시럽, 그리고 윙이푸드. 다 이렇게 윗꼬리 달려있었어요. 그렇죠? 다 크게 갔습니다. 다, 여러분, 공부하시면요. 다 배우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공부하셔라. 저도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하라는 소리가 제일 지겨웠었거든요. 그런데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우등생들이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공부가 제일 쉬워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 조금 해놓으시면 여러분들 평생의 재테크로 활용하실 수 있겠죠? 아시겠죠? 일확천금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매일매일 재미있게 즐겁게 주식 투자해 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픈 우리 노란톡방 입장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혁 전문가와 행복하게 주식 투자하는 법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톡방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매울매매에 관한 모든 궁금한 점은 이 오픈 채팅방에서 해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띄워드립니다.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인식을 시켜보시길 바랍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면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이 되고요. 7788 참여코드는 방송 중에만 알려드려요. 7788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가 아닌 문자메시지가 더 편한 분들은 샵 3772번, 이데일리 번호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실 때요.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키워드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오픈 채팅 링크를 메시지로 발송해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참여코드 마찬가지 7788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올 매매 기법의 예시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이죠. 다음 주 7월은 월요일로 출발하게 되는데 다음 달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정혁 전문가가 직접 엄선한 히든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씨는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둘 수가 있겠죠. 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첫 번째, 바로 썬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썬바이오,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얘네들이요. 예전에 4월경에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어요. 2차 전지까지 진행을 하겠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었죠. 즉, 상한가는 개인이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뭐예요? 세력의 흔적을 포착했다. 그거 하나만이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사업 진출도 하고 이 회사는 우리는 그래도 계속 바이오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매수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해서요. 지금 간단하게 먼저 매수 포인트를 보면 2차 전지 사업 진출과 바이오 시밀러 및 바이오 신약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수상한 거래량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점상도 마찬가지였죠. 자, 보시면요. 여러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썬바이오. 하락하는 추세에서 우리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해요. 하락하는 추세에서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자, 저점 확인이 됐어요. 오케이. 자, 라인을 얘네들이 쭉 올리더니만 횡보하는 구간을 이렇게 두었어요. 던지는 물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이때가 몇 월이었냐면 2023년 1월 2월이었어요. 기억해보세요, 여러분. 이때 뭐였어요? 2N 플러스 금양.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다 날아갈 때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어떡해요? 에라, 나 모르겠다. 나 2N이나 들어갈란다.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밑으로 안 흘러내렸을까요?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었겠죠. 자, 그랬더니만 여기에서 점상 및 2연상이 갔던 모습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더하기 빼기만 잘해도 되는 라인들이 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올라간 이 타이밍에서 나온 물량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너희들 왜? 왜? 왜 이 저점을 그렇게 지켜내고 있니? 아니, 너희들 아무런 이슈 없으면 흘러내리렴. 흘러내려. 그런데 이 자리를 왜 이렇게 지켜가고 있니? 그리고 최근에 이 윗고리가 있던 날, 앞전에 있던 물량들을 소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7월에 좋은 성과를 안겨다 줄 종목이다라고 해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매매하실 분들 노란톡방으로 오셔서 관련 브리핑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유니온 머트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노란톡방에다가 먼저 말씀을 드렸더니 아침에 얘기하면서 자, 오늘 이거 준비했습니다. 살포시 언급을 드렸더니 아, 저 손실 중인데요. 아, 그럼 이거 간단 얘기네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준대로만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히트류 자석에 대한 통제하는 방안도 있다라는 소식 갖고 있고 2차전지, 전기차,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페라이트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뭘 봐야 돼요? 그렇죠. 세력의 흔적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페라이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다시금 돌아서고 있고요. 기술적인 저점의 구간에 다가섰다. 어디까지 눌렸나 하고 제가 잠시 후에 차트를 보겠지만 정말 누를 만치 눌러놨어요. 최대한 눌러놨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예요? 맞습니다. 바로 이 네올매매짜리가 포착이 되었다.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예요. 힘들죠? 힘들어요? 친구야, 이거 있잖아. 두 배 간대, 세 배 간대 막 들어가셨던 분들. 막 들어가셨던 분들. 힘들어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거래량 공부했어요. 거래량에서 나온 흔적도 없고 고점 얼마예요? 7,890원. 지금 현재가 얼마예요? 3,750원에서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3,750원 아니면 얼마가 빠진 거예요? 절반가량 빠졌어요. 세력도 뭐가 있다? 평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본인들의 평단 무너지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아시겠죠? 우리만 손실 보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싫어한다. 그래서 고점 체크하시고 저점 체크해서 이들이 지금 현재 눌러놓을 수 있는 최대한 가격까지 눌러눌림이 나온 것이 아니냐.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를 안겨다 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자, 마지막 종목 빠르게 할게요. 크라운제가입니다. 크라운제가인데 자, 보시면 매매 포인트가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이에요. 배당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우리 여러분들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보시면 기관 쪽에서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자, 해서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의미 있는 기준 캔들이 떴고요. 거래량 확인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7월 달에 수익 냈고요. 낼 거고요. 아시겠죠? 자, 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히 가세요. 머니 키워드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달도 꼭 수익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